구독 자!! 좋아요!! 그래.. 신희씨.. 진주도.... 아.. 아... 씨야... 아.. 어!! 뭐야! 아!! 아.. 별세 시베리! 으... 이렇게 했어?! 에잇씨! 너 학교 늦겠네! 아!!! 알람은 왜 안울리는거야? 아아 진짜! 아.... 진짜! 빨리 씻고 가겠다 빨리 씻고 오지게 먹겠네 치카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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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았어 샤워도 한번 때려주고 어 기모제 자 꾸 이제 가자 어 빨리 가야지 또 그 똥이야 그 똥 빨리 써야겠다 어 어우 어우 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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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 가자 아 또 늦겠네 늦으면 또 대청소 참여되는데 어 루키야 다녀올게 어 야 이수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왜 이렇게 늦게 와 아 아침에 갑자기 그 똥 어? 그 똥이 와가지고 나 죽을 뻔했다고 아 네 얼굴이 똥 묻힌다 까부지 마라 어 미안하다 응 들어가자 어 얜 얜 누구야 얘는 뭐야 너 누구냐 그거 내 자리인데 니 자리야? 자리에 니꺼 내꺼가 어딨어 어 뭐 생긴거는 일본인같이 생겨가지고 야 비켜 어 날 본인 맞아? 어? 날 본인 맞아 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냐? 코딱지 어 어 얼굴에 코딱지 묻었어 아 냄새 그만해 난 딱 세번밖에 안참는다 뭐 세번? 야 이제야 두번 어 줄게 어? 멀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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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야 야불그래도 그렇지 학교를 어 야 이수야 봤어? 어? 화 활에서 0이 나왔어 어 야 이거 신내림 받았냐 아니야? 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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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지마 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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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한테 다 말할꺼 선생님한테 다 말할꺼 선생님한테 말하라 오지말라고 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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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망가 아 야 우리가 진짜 미안해 한번만 용서해줘 니 용 너무 무서워서 그래 진짜 한번만 아 진짜 니 때문이잖아 니가 지우게 해보셨잖아 어 너 야 니가 먼저 끄러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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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죄송합니다 어 알겠어 알겠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나 핸드폰 어 핸드폰 있어 왜 내가 일본에서 와가지고 지금 핸드폰이 없거든 어 니꺼좀 줘라 어 아니 야 이게 얼마나 짜리는데 달려그러면 내가 어 그냥 음 줄게 비싼거면 더 좋지 비싼거면 더 좋지 내가 그 그만 때려와서 줄게 자 여기 아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아 짜신나네 어떡해 너는 아 안투너봤어 안투너봤어 예예예 너는 예예 친구가 당하고 있는데 보고만 있어? 아예 아예 죄송해 죄송해 모자 뭐야 모자 뭐야 아 이거 모자 아니에요 아 죄송해 모자가 아니야? 예 모자 아니에요 고개 들어봐 예 야 야 이수 탈모라서 저거 머리 인식한거야 뭐라 하지마 아 탈모야 아니 이 자식들은 머리카락도 없고 아 죄송합니다 머리카락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야 미안하다 머리카락 머리카락 뽑아드리겠습니다 아 야 아니 우리 좀 제발 그냥 나주면 안될까? 너가 이제 마인고당 그 세월 1위야 우리 진짜 가만히 있을게 니가 그럼 너흰 오늘부터 내 빵 셔틀 뽀뽕이다 알았어 알았어 우리가 돈은 많으니까 어 빵 엄청 사다줄게 알았지 네 근데 너네가 누구의 부하인지는 적어도 알아야지 내일형은 심하다 염려 심하다는 줄 아들이다 만나서 반갑다 어 그래 방..반가워요 일진이형 우리 이제 가봐도 되지? 3초 줄게 일진아 빨리가자 빨리가 빨리가자 빨리가자 염려 염려왔네 야 어 야 꼬봉 1번 어어 밖에 맥도날드 있던데 가서 햄버거 좀 사와 아니요 빨리가 10분말에 아 일단 알았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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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호자씨한테 걸려가지고 무슨 치료시간에 햄버거 사나가고 있고 아이씨 빨리 갔다와야겠다 몇분남았어 아이씨 2분남았네요 빨리가야지 염려야 여기 니가 말한 햄버거 사왔어 여기 아 미안해 아 힘들어 햄버거를 사오랬더니 호박파이를 사와? 호박파이를 사와 아악 아니 염려 이게 우리 마인고에서 제일 유명한 햄버거야 호박파이 햄버거라고 오오 진짜 먹어봐 맛있어 됐어 그따가 안먹어 쏟아먹어 안먹어 야 두려워 나 이제야 제발 간다 어 진짜 내가 니 진짜 복수한다 너 진짜 조심해라 진짜 어 빨리가시지 아이씨 왜그래 나한테 바지에 똥어놨잖아 이씨 에이 더러운 똥쟁이 자식 바지에 똥 다 묻히고 도망가네 에이 더러워 더러워 또 그렇게 학교에서 똥을 싸래? 어? 더러워 이수야 이수야 아이씨 그 저라고 놈 복수할 수 없냐 이수야 이수야 뚝고 저지긴 남자가 올 때야 지금 어? 야 근데 어 거기서 똥내사났나 뭐지? 에이씨 아! 너야? 설마 그 자식이 그런거냐? 말하지마 비참해지니깐 야 진짜 복수하고싶다 어떻게 복수할 방법 없냐 기다려봐 야 일로와봐 왜 에 내가 안그래도 요즘 어? 심하다 형제에 관심이 많아서 어 심하다 겐지 그 심하다 쟤네 염려네 아버지 그 동생 그 딱 이렇게 해가지고 유전자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거든 어? 진짜 슈트야? 어 이거 슈트야 슈트 우와 대박 멋있다 이거 그만 이거 입으면 강해지냐 우리도? 할 수 있을거야 야 그래? 야 야 그만 팔 갈아입자 갈아입자 빨리 입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느낌이 뭔가 좋은데 이거? 슈트가 가 몸이 좀 가벼워? 어 엄청 가벼운거 같애 그래그래요 자 칼 한번 휘둘러봐 칼? 어? 어 대박 뭐야 이거 이 슈트 능력 좀 하난데 어 아 근데 그 심하다 형제처럼 완벽하게 용을 쓰진 못해 어 진짜? 그죠? 야 근데 뭐 이 정도면은 둘이서 괴롭힐 수 있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거 이거 그니깐 야 이 정도면 뭐 염룬인가 뭔가 그냥 바로 이겠는데 그치? 그렇지 그렇지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출발 퐁 야 가자 으악! 바로 학교라! 흐아악! 어이! 전학생! 에? 뭐야? 저거 어떡해! 우리.. 우리 삼촌이 수틀리프였으니까! 오르가 말 안했냐? 나는 부자고 내 친구는 말이야 천재야! 이 정도 구현은 그냥 쉽다고 자식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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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짝마 꼼짝마 물꼼짝마 뭐야 이 비실비실도 하러니까 야! 너 정도는 우리의 손바닥 아니요? 으악!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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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어떡하냐? 피해버렸는데? 이 자식! 야! 야! 까부러 안까부러 까부러 안까부러 까부러! 안까부러!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희들을 꼬부기도 할게 이제 아 좋아좋아 야! 대꼬! 너 그 활있지? 다음부터 갖고 오면 죽는 줄 알았지? 알았어! 알았어! 네 핸드폰도 돌려줄게 어! 빨리 내놔! 어! 야! 유수야! 얘가 네 똥무셨지 안하는거지? 아! 근데 나 이거 활 가져가면 안 돼 내가? 아! 야! 그래도 아버지가 물려주시는 건데 어떻게 가져가냐 야! 야! 대꼬야 너! 일로와봐! 얼굴 재봐! 야! 유수야 내가 똥무셨줄게 얼굴에도? 삭! 아! 똥대한 색 찌는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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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야! 인증샷 찍게! 야! 야! 이수야! 같이 서있어! 인증샷 찍자! 하나! 둘! 셋! 어! 냉새라 빨리 찍어! 야! 이제 까부면 이거 사진 다 유포한다! 나갔지! 미안해! 미안해! 야! 대꼬야 이제야! 걷어 이제!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새로운 번호! 이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새로운 멤버로! 염룸님이 오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상황극도 염룸님을 좀 소개하기 위한 만드는 상황극이니까 그냥 재미로 봐주시고요! 어! 뭐!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염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하여튼 이제! 여러분들! 아마! 염료님! 저! 이수! 이렇게 셋이서! 영상을 자주 촬영할거니깐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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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